아주머니는 언제 나오시냐? 내일 나와.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주머니는 그래도 잘 때우고 나오시는 거야. 나 봐라. 몸빵하러 들어갔다 몸만 버리고 나오고. 난 이상하게 참 일이 안 돼. 이번에 벌금 분할 납부도 승인받기 어려울 것 같아. 아 저기 검찰청하는 버스 오는데 탈 거야? 응. 너는? 나도 저거 타고 종점까지 가면 돼. 저 사람입니다. 네. 야 내꺼 내가 낼게. 됐어. 너 카드도 없잖아. 앉아. 아니 너 앉아. 아니 너 허리 안 좋잖아 앉아. 아니 버스 위도 네가 냈는데. 괜찮아 앉아. 쿨. 콜라택은 언제부터 나가냐? 검찰청 가서 서류 내고 당장 오늘부터 업소에서 일해야 돼. 앞으로 우리 집사람 자주 볼 텐데 네가 신경 좀 써주라. 아 오히려 그 말은 내가 해야 될 말이야. 아주머니께서 날 좀 잘 봐주셔야 돼. 니나 내나 뭐 돈이 있냐 백이 있냐. 앞으로 좋은 쪽으로 서로 돕고 살자. 그래. 나도 그러고 싶어. 그래. 나도 그러고 싶어. 응. 네. 마신 편해요? 네.